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성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입니다. 이거 올라가고 얼마 안 있으면 월간 견적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주말에 월간 견적 올려둘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달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특히나 변동이 심합니다. 기존 추천 제품이 제법 많이 바뀌었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번 저와 함께 표를 보도록 하죠. 아차, 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가격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거의 매일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다나와 현금 최저가 사이트를 들어가 봅니다. 거기서 내가 고르고 싶은 그래픽카드 라인을 고르시고요. 낮은 가격수 누르고 이 제품 1, 2, 3, 4, 5번까지 다 더하고 나누기 요한 견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 안사는 조테에어나 아니면 말리, 이엔텍, 미라크, 벤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제일 밑에 하위 라인의 현금가를 얘기한 거예요. 이 가격으로 이 제품들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하는 목록에 이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갤럭시 X 사려고 하는데 아니면 난 호프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이거랑 너무 차이 나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가격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카드를 사려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좀 심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샵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도 만들어뒀거든요. 이 가격 기준으로 하는 업체도 꽤나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제일 싼 제품부터 5개 평균을 낸 거예요. 이 가격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가격 기준은 이렇게 된다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 이제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것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엔드는 2080Ti부터 1080Ti 사이에 있는 제품들은 충분히 현 세대 하이엔드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군 중에서 지금 살 수 있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는 2070 슈퍼가 되겠죠. 1080Ti보다도 약간 게이밍 성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3,8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어 딴 애들이 5,300원, 5,000원, 7,400원인 거 보면 상당히 싼 거죠. 현금가 기준으로. 샷다나 기준을 보면 4,000원, 6,000원, 5,000원, 8,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2080Ti가 가장 좋은 제품이긴 하나 현실점에서 사는 거를 그리 강력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3080이 올해 하반기쯤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걸 사면 얼마 안 있으면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이 될 거고 3080이나 3080Ti한테 성능적으로 처지게 되겠죠. 물론 당장 급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원한다. 나는 포켓 게임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에게는 2080 슈퍼도 추천하지 않고 2080은 더더욱 추천하지 않고 가성비가 더 떨어져요. 2080 슈퍼보다. 2070 슈퍼 정도로 상급 그래픽 카드는 만족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밑에 라인업들하고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가성비니까 가장 사기 좋은 그리고 나중에 89, 3080 넘어갈 때도 부담이 적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가격은 전부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잘못 적은 한데 3월 기준하고 4월 기준을 보시면 될 겁니다. 3월 기준 대비 조금 조금씩 올랐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대략 한 5%에서 2% 사이 정도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하이엔드급은 넘어가고 여러분이 많이 쓰는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5700 XT는 가격이 올랐고 5700은 가격이 오히려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지금 쿠폰 하고 있죠. 게임 쿠폰. 그것 때문에 가성비가 조금 더 좋아요. 게임 쿠폰 팔아먹으면 몇만 원 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게임 하신다 그러면 저렴하게 그 게임을 구매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 바이오저드 3 리메이크 랑 그리고 몬헌 확장팩 뭐 또 딴 것도 있던데 딴 거는 관심이 없어서 보겠어요. 하여튼 3개인가 줘요. 여기 그리고 이제 5600 XT 파이널 버전 바이오스가 덮어 쉬운 제품이 가성비 1을 차지했는데 대부분이 이 파이널 버전 바이오스가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분명히 낮아요. 여기 적혀있는 성능만큼 안 나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애랑 비슷할 거예요. 5600이 두 개 있는 거는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상의 문제로 이 바이오스를 덮어 씌우지 못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싼 제품을 보고 5600 산다 그러면 대부분 다 파이널 버전 바이오스가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5600 XT를 제외하고 등수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1위는 5700이 되겠고 2위는 5700 XT가 되겠고 3위는 2060 4위가 2060 슈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색칠을 해뒀어요. 나머지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품절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요. 이 네 가지가 좀 평가하면 되겠네요. 5700 XT는 아직도 드라이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블랙 스크린 나타나는 게 몇몇 제품이 있고요. 초기 블랙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메모리 클럭을 너무 높게 올린 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걸 낮추면 해결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트윙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게임은 아직도 호환성 문제로 프레임 드라이브이 심하거나 펭균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낮아지는 증상이 있어요. 쉽게 말해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 사는 거 일단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워낙 가성비가 좋고 게임 쿠폰 증정 이벤트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게임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시고 불편함을 감수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갖 이상지상이 나타나더라도 책임질 수 없으며 본인이 컴퓨터를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잘 모르는 컴닌이다 나는 게임만은 겜돌이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2060 요거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거 쓰시겠다면 2060 슈퍼를 보세요. 그래도 크게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애네드도 2300원 2500원 수준이라서 워낙 5700, 5700XT가 괜찮은 평균 이상 되는 라인업 치고는 싸게 측정이 되어있는 거지 요것도 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추천은 2060, 2060 슈퍼를 봐라 그리고 하드코어 게이머 유저나 AMD의 불편함을 충분히 지금껏 공부해왔다 하시는 분들은 5700, 5700XT를 드디어 한번 고려해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은 넘어가고 이제는 메인스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이 사실 가장 치열하죠.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음 많은 제품의 등수가 바뀌었다고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RX 570이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빨간색에서 빼버렸죠. 왜 빼버렸냐 하면 이놈 가성비 얼마입니까?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24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435원이에요. 근데 1650 슈퍼를 보세요. 2500원이죠. 얼마 차이입니까? 70원 차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원 100원도 아니에요. 1% 성능했는데 70원 그러면 결국은 얘네 둘이 실제 돈 더 추가한 만큼 성능이 오른다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능 차이가 꽤나 큰 편이거든요. 밑에 그 성능을 100% 잡으면 위에 넣으면 거의 20% 가까이 성능이 높은 편이에요. 15%에서 20% 사이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 그러면은 여전히 가성비는 RS570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으나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RS570의 전력 소모량은 1650 슈퍼보다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형광등 하나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발열이 높아지고 발열이 높아지고 소음도 올라가고 다소 수명도 1650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드 수명이 이 전기세를 생각하면 나중에는 얘네 차이 벌어진 게 커버가 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 3, 4년 썼을 때는요. 한 달에 몇백은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조금 더 무서운 성능을 가질 수 있고 가격 차이도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3월 평균 가격 기준 대비 4월은 2만원까지는 아니지만 15,000원 정도는 하락을 했어요. 얘는 오히려 5,000원에 올랐죠. 그래서 너무 인접해버렸어요. 3만원만 더 주면 1650 슈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RX570에서.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1650 슈퍼를 우선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진짜 3만원도 없다 하시는 분들 치킨 하나 사먹을 또 아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만 RX570 가야. 혹은 모니터를 3개, 4개 이상 연결해서 주식용도로 쓴다. 그런 분들이나 RX570을 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대부분의 게이밍 유저는 1650 슈퍼를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RX580 590도 똑같은 이유로 다 뺐습니다. 590은 일단 가성비가 똥이 되어버렸고요. 제품 대부분 다 품절나버렸거든요. 단종이나 품절이에요. RX580은 그래도 가성비가 4동으로 나름 괜찮은 편이지만 1650 슈퍼에 비해서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심지어 200원까지 차이네요. 이 정도면 좀 큰 폭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둘 다 20만 8천원 평균가가 다섯 개 종류가 그럼 당연히 1650 슈퍼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게임 화환석이나 온도나 소음 문제가 훨씬 좋은 그래서 1650 슈퍼는 가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580도 제껴야 되고요. 5500X도 똑같은 이유로 제껴야 됩니다. 아니 1650 슈퍼가 대부분 게임에서 약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금 더 싸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껴야 되는 거예요. 얘네도 그냥 다 빼고 생각하면 결국은 살 수 있는 게 570 진짜 진짜 모니터 이렇게 써야 되거나 아니면 손 감수하고 몇 푼이나 더 싸게 가고 싶은 분들 전기세 내가 안 쓴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아예서 570을 보고 이제 1650을 스타트점으로 봅니다. 1650 슈퍼를 스타트로 보고 그냥 1650 사면 안 돼요. 1650 슈퍼입니다. 이거 스타트점으로 보고 그 다음은 1160 그리고 조금 더 치킨 한마디 가격에 약간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1269 슈퍼 이거 3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업에서는 다른 건 그냥 볼 게 없어요. 5600XT도 가성비가 똥망이고요. 1260 TI도 가성비가 진짜 진짜 안 좋아졌어요. 가뜩에는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어요. 뭐 3300원 수준이면 이거는 뭐 위에 있는 5700XT랑 가성비가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니까 이건 살 값어치도 없는 놈이에요. 뭐 1070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을 거고 베가 56도 물건이 거의 없는 판국이고요. 결국 이 3개로 좁혀졌다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사실 게이밍 용도로 쓰기 애매한 1650 4기가와 1050 TI가 있습니다. 이 1650은 아시피 메모리 변경 버전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 근데 그것도 성능 향사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제품은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굳이 게임을 안 하고 뭐 1030 사기에는 애매하신 분들만 한번 아 이런 제품 있다 보고 넘어가라고 얘기할게요.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이거 사는 거는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좀 변동이 이루어졌죠. 제가 이거를 종합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 총평가 최고 성능의 제품은 2080 TI다. 4K 게임을 지키려면 이 정도가 최선이다. 다만 다음 세대가 나오기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4K 쓰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2070 슈퍼 정도로 느긋하게 쓰시다가 가성비 그나마 좀 잡아주는 3080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걸 그냥 쭉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급은 그리고 퍼포먼스 라인업 같은 경우는 5700을 제가 그전에는 매우 비추천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안 해요. 약간 해결되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을 안 해요. 그래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고 게임 쿠폰까지 주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만 한번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각을 해봐라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일반 유저들은 2060이나 2060 슈퍼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거의 뭐 가격 차이로 보면 비슷한 성능에 음 아니면은 좀 떨어진 성능에 몇만원 더 비싸지 않느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더라도 뭐 치킨 두 마리 세 마리 값 손해본다 생각하더라도 불편함을 안 가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유저들은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600ST는 버전에 따라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지 마시라 하고 넘어갈게요. 메인 스트림 가장 치열한 RX 570의 가성비가 여전히 1위지만 1650 슈퍼와 너무 좁혀졌기 때문에 그냥 1650 슈퍼를 사라 그리고 1650 슈퍼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쓰겠다면 1260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쓰겠다면 169 슈퍼까지만 봐라 나머지는 그냥 쳐다볼 필요가 없다. 정성비 소음 가격 인적 이유 등 정도로 빼버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짧게 정리가 되겠네요. 추천할 제품들이 확실하게 줄어드니까 내용 설명도 조금 짧아졌습니다. 14분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은 이제 CPU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으로 만나 뵙고요. 그 다음이 아시다시피 울간 견적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급하게 끝내는 견양이 있긴 한데 어차피 제 설명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고 표를 그냥 받아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넘어갑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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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facility wiet Today things 주 fi all be